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피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질문 왜 그랬냐는 중, 왜 그 술자리에 갔냐는 중 등등 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니 이런 식의 질문보다는 피해자를 좀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빌착형 라디오 법률서뮤스 노스쿨 생활빌착형 라디오 법률서뮤스 노스쿨 오늘은 김혜선 농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불거졌죠. 그리고 요즘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권력형 성폭력 이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힘, 나이, 직책 이런 것들에 대한 우위가 있는, 우위관계가 있는 속에서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직장 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위성이 이제 권력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형 성폭력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힘의 균형이 있을 때는 참 잘 안 일어나는데 균형이 없을 때, 한쪽으로 무너져 있을 때 일어나기 쉬운 그런 범죄들이기도 하죠. 그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곳에서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짧게 줄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법을 이제 고평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고평법에서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당연히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하지 못하게 금지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상에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전에 그렇죠.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평법에서도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지를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을 할 의무들을 이제 사업주에게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예방 조치들이 있는데 우선 사업주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것을 1년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채용한 근로자들만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도 같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런 예방 교육을 함에 있어서 뭐 게시물로 그냥 부착을 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교육 자료를 근로자들한테 이제 배포하는 형식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사업주와 거기 채용돼서 일을 하는 노동자 모두가 같은 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직원 조회나 회의 아니면 교육 시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반드시 1시간 이상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 받고 시험도 봤었거든요. 아 진짜요? 시험까지 보는 곳은 흔치 않은데. 아 그래요? 예. 어쨌거나 예방 교육으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만약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고평법에서는 그 예방 교육 외에 이제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상담이나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성희롱 발생을 한 경우에 이제 조사 절차 피해자의 보호 절차,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기타 이제 각종 예방과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한 조치를 마련해서 이제 노동자가 언제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개시하거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치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이 정해진 조치에 따라서 사업주가 지체 없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네. 법에서 이제 직장 내 만약에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명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우선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한 경우에 피해자가 이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것을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동료나 목격자의 경우에도 사업주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받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럼 지체 없이 이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조사 기간 동안에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각종 보호 조치들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제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차 피해,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사업주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무조건 사실관계 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되고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이야기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성희롱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조치들이 이뤄져야 되죠? 우선은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배치 전환 그리고 유급 휴가 이런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요. 물론 그 가해자, 그러니까 행위자죠.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이런 필요한 조치들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때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매뉴얼 같은 것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언론에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이런 법이 현실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오히려 법은 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오히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대놓고 차별을 하거나 하진 않지만 은근히 직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차별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들, 불리한 처우를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도 있도록 법에서는 이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전에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비슷한 사례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업주에게 이런 의무들을 부과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주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에 가해자가 예방과 조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업장 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제일 좀 큰 문제이기는 해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 많은 경우가 가장 직장에서의 권력관계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업주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 이제 법에서는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천만 원을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것이 인정이 되면 과태료 300만 원 그다음에 동일하게 다시 재범이죠. 그러니까 2차로 다시 성희롱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수차례 아니면 두 명 이상의 노동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그다음에 최근 3년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천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태료가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요건이 되면 절반까지 감액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법으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조금 아직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깎아줄 수 있다고요? 네. 깎아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깎아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위반 행위가 그러니까 위반 행위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겠죠. 직장 내 성희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거나 아니면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과태료가 감액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거든요. 벌칙이긴 하지만 이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기 때문에 형벌로 처벌이 되지도 않고 과태료 수준도 이제 높지 않은 거죠. 소속 근로자 같은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이제 행위자가 되면 뭐 징계 조치가 내려지거나 아니면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해고가 돼 해고라는 징계 해고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징계에서도 이제 뭐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법으로도 이제 금지를 하거나 뭐 예방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효과가 이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내용을 뭐 무작정 어디 신고하시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심각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형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하는 수순으로 그러니까 즉 이제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시거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깎아줄 수 있다는 건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벌금 과태료인가요? 과태료도 보니까 글쎄요. 큰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그렇게 부담갈만한 금액도 아닌 것 같고 네. 매우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에 법에 법이 뭐 매뉴얼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좀 허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성희롱과 관련된 특징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참 저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게 의문이에요. 왜 그럴까 참 궁금한데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 강도나 살인이라는 범죄가 있었을 때 일반 이제 옆에서 보는 제3자가 피해자한테 왜 거기 가서 강도를 당했냐던가 아니면 왜 그런 곳에 갔느냐 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하냐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한테 이제 뭐 얼마나 처신을 못했길래 그러냐 이런 식의 비난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관련해서 좀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성희롱을 한 사안에서 그 사안이 이제 좀 심각하다라고 돼서 학교에서 이제 대학 교수가 파면이 됐는데 그 파면된 교수가 이제 본인이 파면된 게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성희롱당한 학생들이 이후에도 가해자인 대학 교수의 강의를 수강했고 그리고 피해 진술에 소극적이고 뭐 사건 발생이 오래 지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뭐 이런 이유들로 피해자의 그 성희롱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배척하고 이제 교수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동일한 사건이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2018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에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희롱이 어떤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가해자 중심의 문화 인식 구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이제 성희롱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념해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희롱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냥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까지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판결의 요지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도 나오는 용어인데 요즘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이 접하게 되고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중심주의, 2차 피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게 이야기하자면 성평등의식과 실천의식, 성인지적 관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채용을 할 때 여성에 대해서만 결혼 여부나 임신 계획 등을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성에 대한 외모 칭찬이나 지적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장난감을 뭐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장난감 코너에 가면 여화 장난감, 남화 장난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뭐 여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인형놀이, 소꿉놀이 이런 게 위주로 있다면 뭐 남화 장난감 구역에 가면 뭐 로봇이나 레고 뭐 이런 블록놀이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리고 뭐 남자는 반드시 이래야 돼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이래야 돼, 분홍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낮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해, 오랫동안 존재했던 사실이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꿔가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음, 이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가해자의 보복이 쉽고 그다음에 증인이나 증거물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제 뭐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피해 사실을 이제 본인이 직접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고 밝힌다 하더라도 인정되기 좀 어려운 사회적인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피해자의 말을 존중하고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 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무조건 피해자 말을 다 믿어야 되는 거냐, 다 들어줘야 되는 거냐 뭐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그럼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주관주의랑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가해자에 대한 서사를 좀 배제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과 관점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오늘 옷 굉장히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난 성희롱으로 느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그대로 다 받아주면 이게 피해자 중심, 피해자 주관에 그냥 다 받아주는 건데 피해자 중심주의로 봤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피해자가 느낀 대로만 해석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 잘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강요하나요, 제가? 아니요, 아니요. 예를 또 따로 하나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리면 2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제가 교수가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2심의 경우에는 교수가 손 위로 마우스를 학생 손 위로 마우스를 잡거나 아니면 어깨 동무를 한 행위가 성희롱이라는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 이후에도 계속 교수의 수업을 수강했고 그다음에 이러한 행위가 교수의 적극적인 교수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피해자, 여러 피해자가 있었는데 다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피해 사실은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 다른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까지 출석해서 진술을 했다. 그것이 이제 성희롱 피해자로는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술 자체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판단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관련된 진술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고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좀 가볍게 배척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의 판단은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려는 분들도 저는 종종 봤었거든요. 사건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아까 2차 피해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피해자 집단 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이 형성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할 때 제3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 동료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죠. 네. 우선 제 생각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명백한 범죄다. 그리고 이런 범죄는 행위자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직장 내의 성희롱에 발생하는 맥락 사업장 내의 권력관계 우의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피해자의 진술과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질문 왜 그랬냐는 등 아니면 왜 그 술자리에 갔냐는 등 등등 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니 이런 식의 질문보다는 피해자를 좀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있다 보니까 둘 다 내가 아는 사람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그냥 둘 다 잘못한 거야 라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자제하시고 피해자를 지지하시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성희롱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서 피해자와 함께 연대를 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대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